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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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줄 알았 캐시가? 구두솔같이 생겼는데 왠지 될 것 같아. 안 되는데. 이게 뭐가 돼. 뭐야 이게. 그럼 이거를 카페트에 있는 걸 해보자. 오 이건 된다 야. 여깁니다. 여기 들었어. 오 좋네 카페트에서 쓰겠네. 비켜봐라 지금. 가르쳐. 비켜봐라. 우와 바나나로 들어갔어. 카페트는 청소리로도 잘 안 된단 말이지. 오 좋은데. 여기 피 묻었어 보이냐. 이 새끼야. 으 도와줌. 마크 tay lobbynya. 구석 아렐라. 쯔. 감사합니다.